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려도 약간 뒷덜미에는 좀 서늘한 느낌이 들고 시장의 지수가 올라도 뭔가 좀 불안한 느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의 선진국 은행들의 어떤 신용 리스크가 조금씩 부각된 것이 원인인 것 같은데요. 오늘 DB 금융투자 문홍철 채권 파트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네 좀 겁나네요. 최근 1년에 미국 지역은행들의 파산. 그다음에 크레디스위스 사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자라보고 놀란가서 소투공 보고 놀란다고 금융위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사실 작년부터 이런 불안에 대한 금융 불안에 대한 경고는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 파트장께서도 좀 그런 우려를 제기하신 적이 있었던데. 네. 저희는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집에 가서 혹시 물 떠넣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세상 망하라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수익률 곡선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중에 현재 미국에서 나타난 수익률 곡선 역전을 제가 세 번 정도를 경험을 했고 지난 과거에 수십 번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케이스들에서 당시에 뉴스 기사 같은 걸 살펴보면 이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이게 보통 금융위를 인상할 때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뭔가 위기로 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뭐가 어디서 터질지 그런 게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unknown unknow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사실 위기가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면 아예 대비 자체가 없어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거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고 좀 찜찜함이 있지만 그냥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편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금리 인상과 커브 역전의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작년부터 그러한 조짐들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때마다 어떻게 막고 또 막고 하다 보니까 조금 경제 상황이나 은행 시스템의 위기를 좀 순진하게 받아들인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 파트장께서 현대시 상황을 놓고 이제 누적된 1년에 연속된 사고는 위기를 남시한다 이렇게 보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과거를 먼저 살펴본다면 산업재해를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잘한 사고 같은 게 많이 터지면 결국 누적되다가 큰 사고 한 건으로 이제 귀결된다. 아인의 법칙이라고 하면. 네. 작은 걸 먼저 잡아놔야 큰 걸 결국 잡을 수 있다는 법칙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작년부터 우리가 보면은 가령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었고 또 부동산 PF도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눈을 좀 넓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또 작년 말에도 미국 같은 데에서는 여러 가지 영국의 연기금 같은 경우가 특히 큰 채권 평가 손실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문제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현재의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 리스크가 나오면서 또 한 번 터졌던 거고 이번 것도 어떻게 막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게 과연 끝이냐. 향후에도 상당히 다양한 리스크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노운, 언노운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나마 조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특히 지방은행 중심으로 지역에 생활 밀착형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당연히 회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뱅크런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지역의 분들이 굉장히 삶에 힘든 상황으로 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진 상황이 될 거고 이런 소형은행들이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미국도 거의 올스탑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입장에서, 즉 개인들 입장에서의 현금은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그 예금이지 않습니까? 은행 입장에서의 현금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공급해주는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적 긴축 과정에서 이 지급준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은행들이 이 한정된 지급준비금에서 서로서로 돈을 빼서 뱅크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쫄아돌고 있고 특히 대형은행들은 더 심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지준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중소형은행들은 과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이 지준에서 뱅크런에 대응할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파산되는 은행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금의 흐름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뱅크런을 해서 대형은행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부채 MF라고 하는 정부채만 담는 MF가 따로 있거든요. 얘는 거의 리스크가 없겠죠.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가니까 이쪽 자금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의 지준이 오히려 더 빠르게 축소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전체 밸런스 시설을 확대하면서 마치 QE 효과를 가져오게 이 지급준비금을 좀 늘리긴 했습니다만 뱅크런이 계속되면 늘리는 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러한 리스크도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볼 대비를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FOMC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금리 결정이 되는데 금리를 25PP 올릴 거다 이런 예상이 있지만 양적 긴축이라고 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로 살짝 돌아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오히려 만약에 사실 저희는 꾸준히 긴축이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주에는 25PP를 인상하는 게 오히려 시장의 나쁜 심리를 신호면에서 시그널면에서 만약에 동결하면 사람들이 진짜 위험하구나. 뭔가 리스크를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25PP 정도는 인상을 하고 현재 양적 긴축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지준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긴축을 양적 긴축은 일단 중단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대출 이게 이제 QE의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이 대출을 좀 더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래 15년 전의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 있지 않습니까? 2008년 리먼 파산 이후 금융위기 그 전개 과정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모든 금리 인상에 따른 기존의 버블의 어떤 걷어내는 과정은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늘 따릅니다. 이번도 과거의 리먼 사태와 상당히 유사하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점은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걸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경기가 되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다시 말려서 들어가면서 돈이 다시 흡수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면서 뱅크론이 나고 경제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은 사실 지난 금융위기 때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안주하다 보니까 이 기초 자산을 다시 한 번 이제 패키징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얘를 이제 파생 상품이랑 연결을 시켜서 아주 작은 마진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파생 상품에 또 파생 상품에 또 파생 상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은행들은 파생 상품을 또 보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파생 상품의 최후의 테이커였던 리마은이 망하면서 이 모든 파생 상품과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이 갔던 거여서 저도 이제 믿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당시보다는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고 파생 상품을 통한 모니터링이나 그에 따른 은행들의 파생 상품이 레버리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지금은 약간 다르지 않나라고 일단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뭐 금융위기 때는 마치 카드로 쌓은 집에 카드 하나 뺀 그런 느낌에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많이 완화된 반면에 이 뱅크런이라는 거는 군중 심리이기 때문에 제가 윌리엄 버스터린의 대신 군중의 망상이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다음에 또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경제학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결국 인플레가 상당히 중요한데 인플레 잡는 것이 모든 것이 화폐적 현상이라고 봐야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화폐라는 게 결국 현재의 은행 시스템이라는 건 화폐라는 게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약간 신뢰에 기반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근본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쪼그라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쪼그라드는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디선가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이번 어떤 위기 같은 것을 그런 위기를 누가 대비를 못했냐 왜 못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스템 내에 내재된 기본 속성이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25BP를 올릴지 또는 동결할지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다 금리 인상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은 지난달에는 2월 달에는 아마 연준이 6%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이제 상황 논리에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 지금 지표는 마치 좋은데 일부 은행들의 문제가 생겼으니 지표를 따라서 긴축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또 있고요. 여전히. 반대로 은행의 리스크가 있으니 이거는 일단 막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은행이 막혔다고 쳐요. 이번에 잘 어떻게 대응을 잘해서 그런데 만약에 고용지표가 또 4월 초에 잘 나온다거나 물가가 좀 덜 떨어진다거나 코어 물가 핵심 물가가 여전히 좀 높다거나 이러면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사이로 계속 마치 이게 멀티버스도 아닌데 계속 새로운 세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걸 넘어서 정말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으니 보다 근본적인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 긴축에 따른 지급 준비금의 축소가 결국 은행 위기가 됐을 거고 이것이 또 앞으로는 펀더멘탈 자체에 왜냐하면 대출 축소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이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반면에 미국의 실물 특히 서비스업 쪽 고용 쪽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는 여전한데 인플레 파이팅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통 경제학에서는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이제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용이 좋으면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른다. 되게 상식적이고 단순한 레토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에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집에서 쉬시던 분들이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들이 계속 환원되고 있거든요. 환원된다는 건 축소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일을 함유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 민주당 정권화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노동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이 공급되면 노동이 고용 건수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임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임금 상승이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고용이 좋으니까 긴축을 한다로 바로 연결시키시기보다는 고용 증가는 결국 노동 공급의 증가 그에 따른 임금의 안정 그에 따른 인플레의 안정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지금 너무 필수 곡선에 매몰돼서 고용과 물가를 선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세상이니까 그걸 봐서 본다면 오히려 고용의 호조는 인플레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고 오히려 연준의 통화 긴축을 더 저해하는 오히려 완화를 해야 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연초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시점 최종 금리 가서 그 다음부터 연말쯤은 내릴 거다. 그러니까 올해는 채권 투자하면 무조건 먹는 장이다. 주식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채권 시장 보면 이건 겁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루에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만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도 없는데 그래도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됩니까? 채권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올해의 테마로서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늘 주장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안정의 원인은 연준의 긴축 때문에 안정되는 게 아니고요.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현금을 살포했다는 점에 있고 그것을 걷어들이는 중이기 때문에 인플레는 안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리스크에 대한 보험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은행 리스크가 생기거나 나중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조금 안전한 자산에 대해서 좀 각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채권을 통해서 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올해는 여전히 채권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롤러코스터는 좀 지나고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롤러코스터가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채권이 조금 요즘 하루 단위로 계속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큰 트렌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금리가 싸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고 이번 은행 위기를 정부가 나서서 잘 막는다. 그럼 다시 금리가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금리가 또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기 보다는 금리가 좀 싸졌고 나중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덜 긴축적인 혹은 완화적인 방향으로 갈 거니까 나는 이참에 좀 싸게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채권을 당겠다 하시는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장님 보니까 미국 채 10년물은 현재 중요한 기술적 전환점에 걸쳐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미국 채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하면 좋겠는데 미국 채 금리가 현재 3.4% 전후에 좀 있습니다. 이 3.4%가 그림을 잘 보시면 노란색 선이 201선이거든요. 201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의미 있게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최근 거의 2, 3년 새에 지속되었던 금리의 상승세 자체가 완전히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요. 또 최근 2년 동안에 제가 레인지 그려놓은 붉은색의 음영 지역을 보시면 거의 한 4번 정도를 얘가 부딪혔다가 다시 튀어 내려가거나 다시 튀어 올라가거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 3.4%를 만약에 의미 있게 3%대 초반까지 하위하게 된다면 그때는 채권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세적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즉,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호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덧붙여서 전 세계가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될 때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단순하면서도 좀 복잡한데 제가 지금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덜 긴축적 내지는 연말에는 더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다. 현재 수익률 곡선에는 올해 100BP 인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반영이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약 달러죠. 그럼 원달러 환율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연간으로는 연말까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좀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고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반영도도 높은 편이고 수출은 아직까지도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좀 기조적으로 얘가 떨어지기 어렵거나 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가 커지면 환율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연준이 완화를 한다는 건 좀 미래의 일인 거고 지금 당장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통화 정책이 아마 다음 4월달 정도에는 좀 덜 긴축적인 피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4월달에 갑자기 유로화가 확 약세로 가고 달러는 그냥 혼자 있는데 밀려 올라가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원달러 환율도 오를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아마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상당히 큰 어떤 전환점 전환점이라는 건 시장의 어떤 리스크로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또한 미국의 문제인데 왜 달러가 세지냐? 세집니다. 이게 예전에 2011년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다면 좀 상반기에는 환율은 좀 위로 올라갈 리스크가 좀 여러 개가 폭탄처럼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연간으로는 아래쪽 올해 말까지는 1200원 초반까지도 지금은 좀 높아 보이지만 1200원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신용 위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마치 닥터 둠 같아서 주식 망하고 주식도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채권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한놈만 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마켓 팩터가 뭐냐? 그게 은행 위기냐? 아니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긴축하는 거냐? 후자입니다. 즉 연준의 긴축이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도 미국이랑 유럽은행이 저렇게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미국 주식이 보면 견조해요. 그 얘기는 결국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주식은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말에선 저희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주식 채권이 가치 안 좋았듯이 올해는 주식 채권이 가치에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긴축이 자산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1마켓 팩터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서 우리는 한놈만 패자. 리스크를 팰 거냐 아니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팰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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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